배트만 수직 통합 생산 방전업보다 원단 가구 사업에 집중하며 수익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장기 입현선 돌파하고 박스권을 그리고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골든크로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일선 깨지기 전까지 상승 지속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린드만 아시아 안정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AUM 확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장 VC에 대한 재평가가 기대되는 2021년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사 포트폴리오 가치 상승 및 해수 전략 실행에 따른 재평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에서 창투 종목금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린드만 아시아는 창투 관련된 종목금들 중에서 지금 좀 재평가 영역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박스권 돌파를 하지는 않았지만 박스권 돌파 기대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PGA전자 의료기기 보안기 등 다양한 전자제품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EMS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EMS 사업은 전자제품 제조 서비스를 의미를 하고요. 초음파 중단기 위례 EMS 기업 의료기기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에 필수적인 다양한 전자제품 제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고가의 흐름으로 지금 계속 주가가 좋게 기분 좋게 올라가고 있는데 단기 최대인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추가적으로도 우상행할 수 있는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온도의 단심주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